유닛 하시는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돌 언젠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리드람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리드람이 리즈가 찍은 롤드와 라이브의 자리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리즈 씨는 리즈 씨의 보컬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셨나요. 저희 데뷔곡이 고음이 없고 그리고 수록곡도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저희 팀에는 뭐 일단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 뭔가 마인드를 좀 뚫고 싶어요. 그 생각을 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아이엠이 나왔죠. 맞아요. 약간 그 리즈 씨 어떤 아쉬움과 돕기가 우연히 아이엠이 나오고 왔더라고요. 거기. 근데 또 그 파트 중에 가장 높은 파트를 맡게 돼가지고 그것도 대중들 분들께 나 고음이야.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이제 그건 또 콘서트마다 해야 돼서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. 그 인간적인 매력 누구나 힘들죠. 두 분은 따로 유닛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. 근데 제가 산상해봤어요. 사실 유닛 하시는 선배님들 계시잖아요. 언젠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리드롱은 너무 좋지 않을까. 그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콘서트 때나 유닛 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. 세 둘 나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워 내가 왜 그대로 되는 게 없었어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三人除了一同帶來特別表演外 리즈更是完美翻唱了阿유新歌 이开课就让人超惊艳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一個 세상에서 세상에서 도망쳐가 넌 나와줘 끝까지 가전 My love world 나쁜 길말 나 길 잃은 우리 둘 둘 둘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더 사랑이 내게 맞춰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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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α